우리의 바로 룰루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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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진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, 정말 유로 원장님인데 다리 많이 아프셨는데 또 여기까지 참석하신다니까 깜짝 놀랐어요. 오늘 뵙겠네요. KBT에 위상을 올리는데 1조를 하고 싶습니다. 굉장히 좋은 취지로 멋진 촬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앤드 살롱 토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좋은 내용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. 이런 타이가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. 소개해드리기 좋은 연예인이었습니다. Q&A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너무 기대해 주십시오. 우리 카드실에서 홍보, 미용을 안 낼 수 있는 미용을 하셔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. 미용인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같이 한 수 있게 가와줘서 너무 가까워요. 평소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평소에 영광을 갖고 계셔서 연예인이랑 반찬이 있게 돼서 그 영광스럽게...